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제 손에 4장의 에이스 카드가 있습니다 스페이드 하트 클럽 다이아몬드 카드를 먼저 섞은 뒤에 첫번째 카드를 보여드리면 다이아몬드 에이스입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다른 카드 사이에 이렇게 끼워줄게요 카드 뭉치를 잡고 시계방향으로 반바퀴를 돌려주면 방금 넣었던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앞면으로 뒤집어집니다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원래대로 돌아오구요 한번 더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번엔 다른 무늬인 클럽 에이스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스 카드가 한장씩 뒤집어지는 마술을 트위스팅 에이스라고 하구요 지금 다이아몬드와 클럽이 뒤집어졌고 나머지 하트랑 스페이드 두개의 무늬가 남았어요 카드를 다시 잡고 반바퀴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번에도 하트 에이스가 앞면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모든 카드는 다 뒷면인 상태구요 마지막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 카드 케이스 위에 내장의 카드를 올려주고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손대지 않고 돌려 보겠습니다 카드를 펼칠 때도 손대지 않고 카드 케이스로 펼쳐볼게요 마지막 무늬인 스페이드 에이스까지 앞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